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영국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금기를 맞았던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쉑스피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쉑스피어는 드라마 작가이죠. 하지만 드라마 작가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주로 쓴 시인은 바로 소넷인데요. 소넷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엘리자베스 시대의 전반적인 문학적 흐름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그 엘리자베스 시대에 어떠한 시대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조금 다뤄보면서 과연 그 유럽의 어떤 뇌상스보다 조금 일색이 늦었지만 엘리자베스 시대에 와서 여기서 말한 엘리자베스 레이지에 와서 뇌상스 즉 영국의 뇌상스가 도래했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헨리 7세가 나옵니다. 헨리 7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아버지이죠. 그 할아버지 시대에는 월드 오브 더 로즈래서 장미가의 어떤 전쟁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반목했죠. 서로서로 싸움이 일어졌는데 결국 랜카스터가 승리하는 그런 거로 해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투더 왕조의 시작점이 되겠죠. 그때 랜카스터를 이기면서 투더 왕조의 어떤 서문을 연 그런 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는 아시다시피 뇌상스 시기랑 또 뭐가 또 도래하냐면 리포메이션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라는 리포메이션이라서 어떤 종교적인 새로운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리포메이션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로만 캐슬릭이 아니라 영국 자체적으로 어떤 국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헨리 8세이고요. 헨리 8세는 아마 좀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혼할 수 없는 로만 캐슬릭 기본 종교적 개념 하에서는 이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English Church라는 국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장이 됩니다. 이러한 아주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무적함대라 불러주는 Invincible Armada라는 것을 대패하죠. 엄청나게 아주 격파시키면서 영국이 정말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나라로 떠오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핵심은 인본 휴머니즘입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고대 영어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중세를 배웠었죠. 중세가 15세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엘리자베스의 에이지라고 배우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는 바로 16세기고 그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르네상스라 부르지 않고요. 이상하게 영미 문학사 공부를 하면 반드시 엘리자베스의 에이지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또는 엘리자베스의 리터러리 에이지 문학적 시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안에 엘리자베스 시대에 도래했을 때 동시에 영국은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시대는 모든 것이 신중심의 세상이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인간 중심, 인간의 능력, 무한한 능력에 대한 가치를 두는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예술이라든가 문학은 사실 제일 뒷전에 있는 겁니다. 문학과 예술이 발전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문화적인 황금기 또는 안정기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시대는 바로 그 유명한 문학과 예술의 발전이 있었던 꽃을 피웠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4세기에서 15세기인데 유럽이죠. 그 다음 다크에이지가 고대, 아니 중세 죄송합니다. 중세 암흑기라 표현하는 게 바로 다크에이지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결국 리커버리 오브 그릭 앤드 로만 클래식스 앤드 아트 를 다시 리커버리 하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리버스 라는 의미로 르네상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릭하고 로만 클래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특히 영국의 르네상스는 크리스찬 휴멘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시든이라든가 스펜서라든가 밀튼, 밀튼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실라건, 많이 실라건이라고 한국어로 표현하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유명한 작품을 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인드비지얼리즘이라는 거 즉 종교 예술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 예술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학 공부하면서 문화사적인 거를 빼버리고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르네상스 지나서 결국 17세기, 18세기, 19세기 도래하는 낭만주의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문학사를 훑으면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엘리자베슨 리터러리 에이지에서는 과연 어떠한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게 있는가 봤더니 바로 소넷이라는 문학 장르의 도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소넷이라는 것은 14행 서정시고요.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감정을 쓰는 겁니다.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소넷은 영국에서 자생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안 소넷, 페트라찬이라는 것을 도입한 겁니다. 누가 최초로 도입하는지 보겠습니다. 와이엇이라는 작가가 도입을 합니다. 영국에다가 도입을 하는데 원래 이탈리안 스타일이고 이때 스타일은 조금 다른 게 라임 스키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14행시라면 특히 수학적으로 8행이랑 나중에 6행으로 나누는 거죠. 8행을 우리가 8개를 옥타브라 하듯이 여기서 옥타브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스텔이라 표현하죠. 세스텔이라고 6개 있는 걸 세스텔이라고 하고 이탈리안 소넷의 라임 스키이라는 것은 ABBA, ABBA 그 다음에 또 뭡니까? CDE, CDE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영국으로 처음 도입했던 작가가 와이어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소넷 하면은 물론 우리가 영미 문학을 공부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영국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이유는 영국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소넷의 발전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 다음 Sully라는, All of Sully라는 작가는 바로 이 페트라 찬 소넷, 기본 패턴이 있는 것에 블랭크 버스를 넣습니다. 블랭크 버스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라임을 ABBA 이렇게 있다면 이걸 좀 안 따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 시적인 게 굉장히 음률이 따라 붙지만 많이 안 따라 붙게 하는 게 블랭크 버스입니다. 나중에 미국의 작가인 프리버스가 나옵니다. 프리버스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프리버스하고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블랭크 버스는 라임을 그렇게 규칙을 안 따른다는 게 더 핵심적인 거예요. 왜 규칙을 안 따르냐면은 사실상 소넷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 드라마가 굉장히 성행하죠. 근데 이 드라마의 어구가 우리가 춘향전 같은 경우도 다 노래고 시어 같은 것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도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가 막 이렇게 격한 감정을 막 토로하지만 그래도 시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임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드라마를 하다 보면은 아주 그 강력한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강력한 복수에 칼을 갈아야 되는 햄릿 같은 경우는 이 블랭크 버스 아니고 그냥 이 라임을 이렇게 맞춰가는 게 굉장히 더 어색하고 좀 뭐라고 그러죠? 우스꽝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격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라임 스킹을 따르지 않고 그 감정대로 그냥 거치게 그냥 나오게끔 하는 게 바로 블랭크 버스를 하는 거고요. 셰익스피어가 여기서 유명한 이유는 사실상 소넷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히 한 건 없지만 블랭크 버스를 자신의 작품 속에 온전히 잘 드러내서 그 작품성이 드러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섹스피리안 소넷이라는 것은 I am big pentameter 이거는 이제 가장 이게 이제 제가 보이는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영시의 기본 패턴입니다. 약강 약한 데서부터 시작한 약강 펜타곤 할 때 우리가 오각형 할 때 그런 펜타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약강 오복 여기라 표현을 한국 해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I am big pentameter 미터가 있고 약강 구조가 있고요. 영어에서 약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짧게 발음하고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장단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약은 단이 되고 강은 장이 되는 거죠.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약하게 하는 건 짧게 발 표현하는 거고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영어적으로 길이감 있게 쭉 뽑아내면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펜타미터고 그 다음 커플릿으로 끝나는 거죠. 커플릿은 뒤에다가 끝에 GG 하는 게 커플릿입니다. 커플릿은 18세기에 굉장히 또 성행하는 거죠. 이 커플릿이 세트 세트 딱딱 A A B B C C 하는 거 그때 가서 또 공부를 하겠는데요. 라임 스킨이 되게 더 쉬워요. A B A B C D C D E F E F G G 또는 약간 변형 이게 바로 여기서 말은 쉑스피리안 소넷인데 소넷의 라인 스킨인데 굉장히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에드먼드 스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리 키인 나와 있습니다. 스펜세리안 스탠저인데 14행이 아니라 또 영국은요. 영국을 떠나서 우리가 문학이든 예술이든 기본 틀이 있으면 나만의 것을 갖고 오지 않으면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랬었죠. 진정한 예술관은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굉장한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많은 시간 얘기했었죠. 모든 사람들은 재미있는 스토리텔러들이다. 그 많은 스토리텔러들은 다 우리가 안 다루고 왜 우리가 노튼 앤슬로이즈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지 않는가 다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한 가지 더 들어있어. 뭔가 다른 디바이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페어리킨을 쓴 그 누군가요? 에드번드 스펜서 같은 경우는 14행에 쓴 스탠자를 쓴 게 아니라 연이라고 부르죠. 구행을 쓴 겁니다. ABAB BC BCC 이렇게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continue the allegory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allegory라고 표현합니다. allegory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음... 그 사람 이름이 우정인 거야. friendship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철로 역정이라든가 많은 작품들 보면은 나는 뭐 우정을 만났어 라든가 나는 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머니라는 친구를 만났어 하는데 그 머니를 상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사실상 문학 장르에서 상당히 조금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장치가 있음으로써 강력하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시사하는 거를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는 이걸 쓰는 거죠. 제가 제일 제가 많이 이제 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모지라는 모씨에다가 지란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모지라는 좀 모자란다 라는 느낌이 막 들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은 남편이 막 좀 바람도 피고 막 그러면서 이 여자를 막 패요. 그런데도 이 모지라는 순회보를 너무 갖고 있어서 남편이 돌아올 걸 믿고 남편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항상 막 돌아다니다 오면 막 아주 맛있는 진수상찬을 차려주면서 울면서 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역을 맡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작가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 딱 표시하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알레고리라고 표현하시면 알레고리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상 무슨 제공학이라는 표현하는데 결국 신사나 기족에게 훌륭한 것을 또 고성한 것을 그런 규범을 제공하기 위해서 알레고리를 쓰는 거다. 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알고 왔더니 프랜쉽도 다 필요 없고 남자다움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러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이 문학이라는 걸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문학의 핵심이 뭐냐면 티칭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완성이 돼야 돼요. 딜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 아주 옛날에서부터 고대에서부터 문학의 효용? 호용? 효용?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효용 어렵습니다. 문학이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게 뭔가 결국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꼭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티칭 앤 딜라이트가 꼭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소넷에 대해서 소넷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고 소넷이 과연 어떤 건가 라고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주 밑에 있는 것들은 저랑 저번에 수업시간에 좀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쉑스피어의 아주 명한 제가 이 작품을 그 어디에도 나온다 했었냐면 배드포인트 소사이어티라는 작품 속에도 이 작품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이 작품 한번 읽어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작품의 세계를 좀 해보겠는데요.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일단 이 작품 하기 전에 이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좀 해볼게요. 라임 스킹을 좀 알아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A 데이 템프리트 B 데이하고 메이하고 A가 연결되죠. 템프리트하고 데이터하니까 B가 연결되죠. A, B, A, B 딱 되는 거죠. 그 다음 샤인즈 하니까 또 하는 C 딤즈 하니까 D 그 다음에 샤인즈 할 때 클라인즈 하니까 또 C D인데 언트리 다니까 D 저는 이거 쓰면서요. 진짜 천잠가 다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맞췄을까 하는데 조금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런 거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도치가 좀 많이 돼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문장 쭉 갖춰놓고 아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라임 때문에 뒤로 빠졌구나 생각하시면 이제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 물론 써머즈 데이 하면 모어 템프리트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하다 보면 조금 센텐스 자체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이 구조가 조금 어렵다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작가가 뒤로 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뒤에 가서 쭉 얘기해서 문장에서 뭘 빼놓고 뒤에 딱 넣을 수도 있잖아요. 먹는다 나는 먹는다 사과 하면서 넣을 수 있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또 영어 뭐죠 시가 또 쉬워져요. 라임을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시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겠지만 다시 다시 되돌려서 시가 어려워졌던 이유는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조금 뒤로 빠지면서 센텐스가 흐트러져서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 라임 맞추려고 이게 센텐스에서 단어가 빠진 거니까 다시 되돌려 보자 라고 생각하면 시는 쉬워진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D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Fade 하면 E죠. 또 다르게 그 다음 Oost Oost 하면 F가 되는 거예요. Shade 하면 또 E고요. Gross 하면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GG죠. C 하고 D 하고 그렇게 그래서 ABAB CDCD EF EF GG 해서 14행에 쏘넷이 완성된다 라는 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랑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내가 비교 또는 비유해 볼까요? 당신을 어디에다가요? 여름날에 여름날에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D가 나왔는데 D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D 같은 경우는 U 목적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게 우리 U라는 건 주어도 되고 즉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어서 U는 굉장히 또는 단수복수도 다 쓰는 거여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달라져버려요. Now 하면 주격입니다. 다우 하면 주격 목적격 그 다음에 라이 하면 뭡니까? 라이 하면 소유격이 됩니다. 고어 같은 경우는 이거 공부할 필요 있나? 이거는 좀 자주 나옵니다. 고대어 좀 고어 같은 거지만 그래도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 주기 위해서 영민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Compare it to a summer's day 합니다. 자 다우 했죠. 아까 다우 그대가 압니다. 여러분 동사에 T 붙이는 게 또 유행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갑자기 이 ST가 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O라는 단어에다가 ST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Grow에다가 단어에다가 ST 붙은 거고 동사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이해하면 나중에는 엄청 더 쉬워지죠. Thou are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그대가 더 사랑스럽고 더 어때요? 아주 온화합니다. 따뜻합니다. 근데 갑자기 summer's day 하면 우리의 여름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너무나 더워서 막 미칠 정도의 더위가 아니라 영국은 좀 날씨가 우리보다 조금 뭐라 그러죠? 온화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름날이 훨씬 더 우리 봄날씨 같은 겁니다. 러핀즈 도 쉐크 더 다일링 버즈 오브 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름날을 비교해 봤는데 여름날에 부는 바람이 거친 바람이 결국 5월에 사랑스러운 그 꽃봉우리를 흔들어 흔들어 적히고요. The summer's lease has all too short a day. lease라는 게 우리가 빌리는 기간으로 기억합니다. 여름도 봄여름 가을결해서 금방금방 그 그 곳대만 차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lease는 여름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여름날은 have has 가 have 입니다. have all too short a day. 여름날은 어때요? 여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짧게 가졌습니다. sometime too hot the eye of heaven shines. 너무 뭐 템플이 타지만 그래도 때때로 sometime 어떤 때는 너무 뜨겁답니다. 더 eye of heaven 이 덩어리가 하늘의 눈은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eye of heaven shines. 여러분 이거를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그냥 차근차근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내용 안에 이게 무슨 법이고 상징이고 뭐고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항상 처음 단계니까 쏘넥 공부하는 것도 힘드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요거로 그냥 따라오세요. 자 shine 그래서 하늘의 눈이 너무나 뜨겁게 빛나고 있고요. and often he is gold complexion dimmed 흐린 날도 있잖아요. 금빛의 얼굴빛이 흐렷해지고요. 자 그래서 이 dimmed 라고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약간 바뀌는 구조가 약간 structure가 약간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s declines 자 자 every fair 모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에서 때로는 사라지고 declines 되고 by chance by chance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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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섯 여섯 굉장히 중요한 게 파랜까지가 옥타브라 불렀습니다. 전개시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여름날을 비유해볼까 하면서 여름날을 비류해봤더니 뭐 좋은 거보다 나쁜 게 더 많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결국 뭐 디클라인 되고 딤 되고 샤인 하지만 너무 뜨겁고 음 그 다음 이제 벗 들어갑니다. 하지만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그대의 영원한 여름날은 뭐예요 시들지 않습니다. 자 너와 lost possession of that fai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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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신이 소유한 그 아름다움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너와 셀다스 브래그 thou wondered him he's shade 그리고 좀 무서운 표현이 있는데 죽음이 약간 이게 알레고리 같죠. 죽음이란 어떤 존재가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대가 그의 그림자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서성인 서성일 거라고 서성인다고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when in eternal lines 영원한 라인 속에 어떤 to time 시간 시간 인데 시간 속으로 영원한 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자 thou grow 그대가 자라라는 그대가 점점 성장하는 grow to time 해야 되겠죠. 여기서 grow to time 결국 그대가 성장하는 그대가 살아가는 그 시간 시간 속으로 eternal 라인 속에 있다면 그랬을 때 so long as man can breathe 즉 인간들이 사람들이 숨을 쉬는 한 or eyes can see 눈이 볼 수 있는 한 so long as I live this 자 뭐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한 this gives a life to thee 이것이 생명을 줄 겁니다. 그대에게 어렵죠 되게 이게 이제 사랑시라고 불러지는데 과연 이게 사랑시인지 라는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좀 쉬었다가 이 작품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하면서 뒤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쉬고 난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